체리나 체리나 엄마 고생 많았지? 방우 씨까지 올 줄 몰랐어요 방우 씨가 뭐해요 언니라고 해야지 내가 두 달이나 빨리 태어났는데 겨우 두 달 차이인데 언니라고 해야 돼요? 그냥 친구처럼 지내면 안 되나? 가족끼리라도 서열이 있어야지 언니 박사님 기다리시겠다 빨리 가자 박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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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여전히 숨소리가 안 좋으시네 담배 좀 끝내라는데 아직도 안 끊으셨어요? 아이고 의사 선생님이 완전히 귀신이네 어? 안 그래도 한 갑에서 반 갑으로 줄였어 아예 끊으시라고요 안 그러시면 내년에 저 못 보실 수도 있어요 어이구 무슨 거 끔찍한 소녀를 하고 있어 아 나 기침 심하니까 약이나 많이 줘 약속 꼭 지키세요 응 그래 하하하하 들어가세요 아빠 최린아 어이구 힘든데 뭐하러 여기까지 올라왔어 집으로 바로 가지 아빠 얼굴 보고 싶어서 왔지 나 안 보고 싶었어? 보고 싶었지 나도 너한테 가고 싶었지만은 매주 금요일은 여기 어르신들하고 약속이 돼 있어서 갈 수가 없었어 하 아빠는 대학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편해 보인다 응 스트레스가 없어서 참 좋다 하하 아이고 바쁠텐데 엄마 모시고 같이 갔다 와줘서 고마워 어 방울아 이제 그만 가봐 방송 출연 있다고 그랬잖아 네 그만 가볼게요